왜왜왜? 왜? 눈치야! 야 나도 맞은 척 해줘! 야 나도 맞은 척 해달라고 안 맞은 척 해 줘! 너 할 일만 하지 말고 우리 꿈찌는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어 왜왜왜? 완전 이중인격이야 날 좋아하고 좋아하기도 하는데 싫어하기도 하지 근데 꿈찌도 내가 괴롭히는 거를 즐겨 아마도? 이거 봐 즐기잖아 발톱 꺾을 때 됐나? 네 발톱을 대체 어떤 용기 있는 자가 깎겠니? 그치? 아이고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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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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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괜찮아 꿈찌야 괜찮아 앉아 꿈찌 앉아 앉아 옳지 괜찮아 꿈찌 괜찮아 괜찮아 이거 봐 이거 별거 아니지? 발톱 밖에 아니야 이거 너 그나마 너가 할 줄 아는 발톱 가리야 이리 와 힘듭니다 꿈찌가 발톱 깎게도 못하는데 이건 좀 해 short 3 야 설아 깜짝거리지 말고 좀 비켜봐봐 야 끔찌가 화났다고 괜찮아 괜찮아 내 새끼 무서워 얘 덜덜 떠는 거 봐 다 4개 했어 4개 우리 시바 엄살 뭐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